마음이 정말 확신이 커오면 송기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 뭐요. 어디서 많이 뵌 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소희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길인지 궁금해졌었어요. 그냥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엄청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릴 것 같은데요. 집을 안 나가 보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정체성의 리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크게 외치고 있어. 화요일 밤엔 강심장. 오늘 말이죠. 원더걸스 분들이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미모의 아이돌분을 강심장에 한 분 더 모셔봤습니다. 왜요. 뭐야. 뭐야.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아이 누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의 만두소이 언니. 네, 네. 만두 소예요. 만두 소. 만두 소. 만두 소. 만두 소. 만두 소 안이 꽉쌌다는 얘기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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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가 나와. 그럼 강심장에서 신곡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우. 어느 느낌이 나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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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해. 자 첫번째 수송을 받았습니다. 기대해주시고 3 2 1. 거기에. 아 뭐야 뭐야. 거기에.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산을 부르고 할 때. 이분들 좀 가려주세요. 계속해서 돌아오는 우리 까만 콩. 이보십니다 이보십.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3 2 1. 거기에. 아름다우시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송대단이 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3 2 1. 거기에. 아. 이야. 이야. 아. 유난히 시장입니다. 아 다생겼다. 미국 때. 2 2 2의 얼음 공주였죠. 3 2 1. 거기에. 거기에. 아. 똑같아요. 너무 귀엽다. 네 개. 예은 씨. 예은 씨 렛츠 고. 자 어떤 모습일 꾸며나올지. 3 2 1. 거기에. 거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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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여기가 와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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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혜림 씨 가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3 2 1. 거기에. 오예. 아. 이쁘다. 너무 이쁘시다. 한국사람이 맞습니다. 다음은 유빈씨다. 유빈씨의 작곡 꿈에 나오는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 2, 1. 성계! 성계!